제가 최근에 한약을 먹고 있거든요 안에 녹용 들어갔다고 꼭 빼먹지 말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녹용 들어간 한약과 지금 이게 맛이 비슷해요 녹용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같은 값을 주고 더 좋은 약을 먹는 느낌 첫째 낳고 나서 산후풍에 엄청 시달렸는데 그때 한약을 한 세제를 먹어도 낫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아버님이 아끼시는 녹용을 훔쳐서 저한테 다려줬거든요 근데 산후풍이 다 나왔어요 그만큼 녹용의 효과를 알았거든요 시중에 녹용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는 거의 다 홍삼이지 제가 녹용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녹용을 엄청 먹고 싶은데 녹용하고 홍삼 들어갔다고 하니까 왠지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천산보력은 저에게 활기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